2015년에서 2021년 상승을 했죠 상승 게임은 끝났다 자 이거 하락 게임인데 1차 하락이 있었죠 10월 11월 12월 1월 1차 하락은 끝났다 쭉 떨어졌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저는 2차 하락이 올이라고 봐요 한 번 오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저는 2, 3년 봅니다 그럼 2, 3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충격 먹고 그 충격 먹을 때가 뭐냐면 심플하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저는 보합이라고 봅니다 횡도인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급락했죠 배파르게 급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금리가 트리거가 됐는데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길게 보면 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 물론 반비례 관계는 맞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업무연정부 때도 안 떨어졌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높은 대출이자를 내고도 집을 사려고 했는데 왜 이번은 금리 때문에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떨어질 때가 됐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15년 2013년 14년부터 회복을 했지만 서울 기준에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하죠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는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많이 됐겠죠 그 얘기는 상승에너지가 굉장히 소진된 상태에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한 번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우리가 항상 당황할 때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예상하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0.25 올릴 거야 올리겠지 올리면 똑같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0.25 올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갔다 당황하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저도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거든요 오를 줄 알았죠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미국 파울 의장이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개구라뻥이다 어떻게 안 올리겠냐 올리긴 올리는데 제 생각은 2022년에 2% 정도까지 한국은행 기준으로 2023년에 3%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럼 2024년 되면 3%에서 5% 사이 가면 그때쯤 되면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너무 빨리 올려요 제 예상보다는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미국 금리를 보면 수직 상승할 정도로 무슨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밟아가는지 한국은행이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든요 빅스텝 두 번 올린 건 사상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그 정도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 간을 좀 봤죠 사람들이 작년이잖아요 2022년 상반기는 거래량은 없죠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집주인들은 이거 뭐지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지켜보자 매수자들도 뭔가 좀 달라졌는데 금리가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서로 관망을 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이거 장난 아닌데 원희룡 장관 또 처음에 괜찮다고 하다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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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10월부터 이제 급락을 하죠 이게 맞물리는 게 이제 전세하고 같이 맞물리잖아요 아마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번에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락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저는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면 이제 금매물로 팔죠 떨어지고 오르는 건 아주 단순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반대가 되면 떨어지는데 이번 현상을 보면 거래량은 굉장히 없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매수자들이 더 안 사려고 수요는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공급은 아파트 짓는 공급 절대 공급 말고 집주인들의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들도 많이 내놓지도 않아 아직까지 금매물로 던질 생각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졌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금매로 던지냐면 첫 번째 전세를 못 돌려주는 분 전세 만기가 됐는데 내 집은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리고 3주택이어도 능력이 되는데 내가 지금 왜 팔아 이때만 넘어가면 돼 안 파는데 이게 전세가 도래하게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가 안 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내 예금이나 다른 자본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전세가 18억 하던 게 예를 들어서 12억으로 빠졌다 6억 원은 어디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팔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메모를 많이 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 재산 분할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위기가 벗어나고 집값 오르면 팔아서 가르자 그럼 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렸구나 한데 맞죠 헤어지는 마당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폭파시키죠 상속이 되는데 형제끼리 형님이 그러죠 나는 다주택이니까 동생이 네 이름으로 하고 돈을 나한테 좀 쏴주라 동생이 무슨 소리야 나도 2주택인데 나보고 3주택 되라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폭파시켜 그냥 끝내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금매물로 주로 나옵니다 주로 상속할 때 금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상속하는 물건 잘 찾아보면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매물 몇 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원가 넘는데 1월 거래량이 1400건 정도 됐나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12월은 800건인가 그 정도였죠 폭락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난리가 나죠 아차 둔천주공 일병 구하기 뭐 나오고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가파르게 정부는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시장 안정 서민주거안전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인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경착륙이잖아요 경착륙은 무조건 막는다 우리는 서서히 안정이 되는 연착륙을 원하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착륙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안 좋죠 건설경기 당연히 얼어붙고요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가전회사들도 좀 별로죠 가구업체들 이삿짐 인테리어 인테리어 1층 부동산들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장 문제가 이제 미분양이잖아요 pf대출하고 또 엮여있단 말이에요 우리 금융하고 또 이게 부동산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흔들리고 대우건설이 440억 포기할 정도 물어줄 정도로 그 정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죠 쭉쭉쭉 늘어나는데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왜 둔천주공 구하기를 했냐면 사실 둔천주공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데 둔천주공이 만약에 12월에 무너졌다 대책이 안 나오고 무너졌다고 하면 아마 긋잡을 수 없이 패닉이 왔겠죠 진짜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둔천주공 구하기 나왔고 1.3대책 발표되고 이제 금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떨어져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송도나 동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소초구나 강남구 과천 같은 데는 그 정도 안 빠졌습니다 10% 15% 빠졌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3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된다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사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필요하냐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고점 대비 30% 떨어진 매물은 사도 된다 나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랐다가 내려가더라도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정도 가면 저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 살다가 좀 더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필요하다가 올라가면 땡큐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금매물들 사죠 규제도 풀렸고 어차피 나는 사려고 했어 그런데 작년은 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불나방처럼 거기 뛰어들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없죠 굳이 그래서 기다렸죠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바닥이죠 금매물이 소화가 되고 대책이 나오고 특례보금자리 같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사요 금매물이 소화가 되죠 가격이 살짝 올라와요 이제 집주인들 마음은 똑같아요 호가를 이제 또 살짝 올려요 약간 좀 반등하니까 이거 좀 올려야겠다 당연하죠 저라도 거래가 되는데 금매물이 거래가 되고 이제 1차 바닥을 확인했는데 더 거래 가격을 떨어뜨릴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데 많이 사지는 않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작아요 3월 또 2천 건 정도 서울 기준에서 4월 또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거래는 낮지만 조금씩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게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월 5월 넘어가면 또 약간 주춤할 거예요 그게 뭐 폭락이 아니고 매수자 마음도 똑같죠 내가 지금 따라가도 될까? 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외부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지금 현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자 우리 항상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지금 따라가야 될까? 헤일리오시티 예를 들면 헤일리오시티가 최고가가 23억 8천만 원 전용 8사 기준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게 뭐 직거래 빼고 저층 매물 빼고 10층 이상 기준에서 보면 16억 정도 가장 낮았어요 자 16억에서 18억 9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2월 말에 자 18억 9천이 무슨 의미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9억 이상의 돈을 지불했을 때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19억에 사서 23억 24억까지 올라도 실질적으로 한 4억 올랐지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내가 남는 금액은 뭐 한 2억 정도 지금 분위기에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죠 반대편에서 집주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앞서서 아직 금매로 던질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고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집주인이 금미가 빨리 올라서 3개월 6개월 조정이 됐는데 집어던지는 집주인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소 3년은 보거든요 오를 때도 3년 내릴 때도 3년 많이 올랐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춤주춤해요 서로서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2012년 2013년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2013년에 서울은 거래량 좀 늘어났고요 14년은 거래량 늘어나면서 효과가 올랐고 15년에도 그랬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샀냐면 2015년 16년부터 이제 들어왔거든요 왜 안 샀냐 제가 물어봤죠 그때도 부산 창원 대구분들이 이제 원정 투자를 들어옵니다 2013년에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특례나 왔잖아요 지방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원정 투자 들어와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방분한테 지방분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겁나지 않냐 집값이 한 3년 4년 정도 떨어졌는데 이들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서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들이 떨어지는 공포에 질려서 그렇지 집값이 3년 4년 떨어졌고 규제가 다 풀렸다 더 이상 풀 규제가 뭐가 있냐 양도세 5년 나오면 끝났는데 다 풀어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찍어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다 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샀는데 서울 집값이 여기서 회복이 안 돼 계속 떨어져 그러면 부산이나 창원이나 대구는 무사할까 서울이 마지막 보른데 여기서 무너지면 난 아무 소용이 없잖아 어차피 부산 집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크면 공부도 안 하면 서울에 대학교 갈 수도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뭐 어때 나쁠 게 없다 나쁠 게 없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 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섭다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는 데드켓 바운스 같다 3년이 지나도 데드켓 바운스 같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게 2013, 14, 15년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과거의 상처를 입고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서울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매수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잠깐 떨어진 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금리만 내려가면 다시 오를 거야 지금 절대 금매물 팔지 않아 대출이자? 6개월 대출이자는 충분히 버텨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매수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마 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올해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살짝 올랐다가 또 약간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가지 폭락도 폭등은 없다 변수는 있잖아요 금리 이창용 총재께서 말은 말은 종결이라고 종결이라고 안 하지만 속마음은 못 올리잖아 네가 못 올리는데 자꾸 그렇게 큰소리 치고 그래 못 올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불안하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상과 다르게 호주가 올렸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만약에 올렸어 이건 뭐지 다시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마 또다시 좀 하락이 될 수는 있어요 신비적으로 왜 10월 11월 12월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하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하되면 예전에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제 일단 마음이 이제 인하가 됐다는 얘기는 시그널이잖아요 이제 꺾였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마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아마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거예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폭이 최근 1년 동안 본 것 중에서는 가장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물론 그 반등이 정고점을 뚫고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이 최고가라면 25억 26억까지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반등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 거의 뭐 한 20억 21억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창경 총재가 진짜 부담스럽고요 제가 총재 그러니까 사실 올리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또다시 패닉이 오게 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 막 짜증낼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또 대책 내야 되잖아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려버리게 되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또 큰 폭의 반등이 되면 또다시 이거 규제해야 돼 기다려야 돼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동결로 갈 것이다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fmc 회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지금 인상을 한다 안 한다 0.25 정도는 올리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기정사실인데 안 올리면 그것도 바보잖아요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둬야 되고 의견이 0.25가 아무래도 많죠 이번에 못 올리면 다음에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가 낮은 수준 아니기 때문에 일단 0.25 올려놓고 저는 한국은행처럼 일단 동결로 가지 않을까 지켜보지 않을까 요번이 거의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시 또 치고 올라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는 아니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0.25 올리고 보자 안 올리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은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 이게 딜레마죠 지금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이것도 사실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75가 되면 한국은행 또 이제 긴가민가 굉장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이거 진짜 금융시장이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대로 동결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현 상황은 좀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고 금리가 계속 동결로 간다 그러면 우선 1차적인 하락은 좀 멈췄다고 1차 하락은 했잖아요 1차 하락은 좀 멈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1차 하락은 끝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해야 될 게 2015년에서 2021년 상승을 했죠 상승 게임은 끝났다 이제 하락 게임인데 원래 상승 게임이 길어요 예를 들자면 7년 상승 게임이면 하락 게임은 3년 정도다 물론 3년이 2년 될 수도 있고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한 3년으로 본다면 서울 기준에서 이거 하락 게임인데 1차 하락이 있었죠 10월 11월 12월 1월 1차 하락은 끝났다 쭉 떨어졌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저는 2차 하락이 올이라고는 봐요 한 번 오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저는 2, 3년 봅니다 그럼 2, 3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충격 먹고 그 충격 먹을 때가 뭐냐면 집주인들 있잖아요 매도자들이 한 번 져야 돼 집주인들이 한 번 딸려가야 된다 그래야만 저는 끝난다고 봐요 이 게임이 그런데 아직은 안 딸려가거든요 탕탕에 버티고 있는데 그게 저는 2, 3년 정도 지나면 심리적으로도 쭉 치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르다가 안 올라가 살짝 조정되고 올라가려다가 조정되고 이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 이게 희망고문이라고 하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집값이 사실 집값이 안 오르면 우리 손실이잖아요 종부세가 좀 내렸다고 해도 세금 내야 되고요 팔 때도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2년 3년 접어들게 되면 짜증나요 힘들어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3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니까 부부 사업도 되게 많이 합니다 과거에 숟가락 집어던지는 남편까지 제가 봤거든요 여자 손님이 상담 왔는데 남편이 자꾸 숟가락 집어던진대요 아파트가 휘 떨어지니까 밥 먹다가 짜증난다고 그래서 제가 밥해 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마 그 숟가락 던지고 한 2년 지나서 아마 상황이 역전됐을 겁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보합 겸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루한 횡보장이 그게 한 2년에서 3년간이나 갈 수 있다 우리 과거를 가보자고요 타임머신 타고 2009년도 저는 2009년도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보는 게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쭉 떨어졌다가 올랐죠 그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죠 과단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되고 집값 떨어질 때가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쭉 떨어졌다가 또 이게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계속 올랐냐 2009년 10년 11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012년도에 12년 13년에 한번 쭉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올랐잖아요 이걸 w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w로 간다 사실 지금이 집값 비싸다는 데는 다 공감하잖아요 집값 많이 비싸지 소득 대비 집값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데 그게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상쇄가 되죠 소득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소득도 올라오고요 1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오버슈팅 됐던 게 상당 부분 실제로 가격도 좀 떨어지죠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소화할 만한 수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집주인들이 못 견디고 금애물 한 번 던지죠 한 번 더 빠지죠 정부에서 남아있던 규제들 풀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잖아요 기존에 준비했던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 어느 시행사나 어느 시공사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뭐 다들 안 하죠 있는 땅을 팔죠 매물이 나오는 거지 땅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작용이 지금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착공도 줄고 이게 3년이 지나면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물리면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숟가락 던지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다시 상승장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본다면 한 3년 지방 같은 경우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은 한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무조건 대세 상승하는 거야 올해 안에 그럼 더 떨어지는 거야 자꾸 답을 찾으니까 저는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기다리고 버틸 수 있으면 다음에 2차 상승 2차 상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다음 상승 게임이 오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하락 게임 중이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실제로 여러 지역 임장도 다니시는데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조급함도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임대인 그러니까 주인과 어떤 매수자들의 괴리감도 괴리가 굉장히 많죠 현장에 가보면 거래가 안 된다 첫 번째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저도 부동산이지만 일단 거래가 안 된다 집주인과 매도자 매수자 간 생각이 너무 달라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 차이도 나고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되거든요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지면 편해요 매수자가 지든 매도자가 지면 거래가 되니까 지금은 서로 질 생각이 없어 서로 당기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통계를 보면 2030이 주택 매입 비중이 좀 늘어나요 그 얘기는 2030들은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과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여전히 몇 년 전에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 벼락거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사야 될까?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이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야 되라고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이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은 기성세대다 보니까 1년이 짧아 5월이잖아요 1년 다 갔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월인데? 5월인데 좀 있으면 여름휴가고요 5월인데요? 5월이잖아요? 여름휴가 금방 오죠? 지금 반팔 입고 있네 추석 오죠? 네 그럼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그럼 올해 2023년 끝난다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나만 그런가? 조금 있으면 설날이네요? 그럼 설날 금방 오죠 설날이 왜 이렇게 자주 와? 새벽에 왜 이렇게 자주 자야 돼? 그런데 우리 애들은 굉장히 길게 늦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3년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 오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하면 3년? 3년이나 아빠 나보고 지금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0들이 물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주택 비중을 보면 2030들이 특례보건 자리도 있고 하니까 좀 늘어나긴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저는 30% 정도 떨어진 매물 해도 되고요 급하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절대 서두르지는 말자 앞으로 좋은 기회 많이 온다 적어도 70까지는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20되면 앞으로 50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왜 지금 다 하고 죽으려고 해요 하긴 50년 안에 좋은 기회가 한 10년에 꼭 와요 한 대여섯 번 이상은 더 올 텐데 10년이나 15년 사이에 주기별로 따지면 10년이나 15년 주기에 꼭 앞뒤 다 빼고 예를 들어 5년씩만 투자해도 투자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좀 오버시팅 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못 잡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방금도 되게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하니까 혼란스럽죠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조언 하나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기준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수하고 그래서 1주택이다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뭐 하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긴 많이 너 얘기 들으니까 그래 뭐 3년 간 다음에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내가 살게 팔고 전세 갔다가 나중에 다시 사겠다 약간 틀리면 틀릴 수도 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 경험과 제 나름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숟가락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한테 피해야죠 숟가락 던지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한 명 또 성공한 분 못 봤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왜 성공을 못 하냐면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괜찮아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처음부터 무주택인데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기다리는데 집 하나에 있는 분이 팔고 나면요 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뉴스 볼 때마다 아마 잠 안 올 거예요 반등한다고 반등한다고 서울이 상승으로 강남 3구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2030 늘어났다 그러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잠이 안 오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엄청난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은 보호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물론 1주택인데 마음에 안 들어 아울러 아파트거나 층이 안 좋거나 내가 갈아타려고 마음 먹었어 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거로 갈아타는 건 괜찮죠 그런데 내 집은 고점 대비 한 20% 빠졌는데 내가 갈아타려는 평양이나 아파트가 좀 더 빠졌어 그러면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런 건 갈아타야죠 그런데 무주택 전세로 가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다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또 고민에 빠지거든요 언제까지 떨어지죠 10억이 내가 10억짜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7억에 팔았어 6억까지 떨어지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못 사지 왜 5억까지 떨어질 거야 언제 또 바닥일지 모르니까 5억 5천 갔다가 6억 가요 그럼 또 못 사요 5억 5천 할 때 샀어야 되는데 7억 가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또 못 사 기다리면 또 6억 갈 거야 7억 5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세상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너 이제 영혼이 기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라 고민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부동산 뉴스 보지 마셔라 다주택자들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주택 수가 몇 개나 되고 내가 보유 능력이 되고 저는 3년 이야기 했잖아요 3년 정도 안 오르고 또는 한 번 떨어질 수도 있어 2차 하락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 거래가 되면서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잘 넘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지 문제없어라고 하면 가지고 가는데 3주택 중에서 보유가치가 좀 낮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3개는 괜찮아 강남에도 있고 서울이 괜찮은데 2개는 좀 마음이 안 들어 애매해 그러면 반등 올 때 저는 그때 노래거든요 저희 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금리가 한 번 내린다 반드시 올해 안에 한 번은 내릴 거다 그때 대규모 수요들이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크다 마음에 안 드는 집이 있으면 그때 팔고 다 팔지 말고 5주택이라고 다 팔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주택이면 3개는 괜찮고 2개는 안 좋다 그러면 그때 2개를 팔자 그리고 3주택이나 2주택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또 주택수 늘리자 절대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자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요즘의 이슈죠 전세사기 이야기를 한 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쪽에서 좀 크게 한 번 3천 세대 터지고 계속 막 이러고 동탄에서도 200 몇십 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게 저는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제도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전세 제도가 제가 왜 후진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세 제도가 쉽게 설명드리면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대출이자 내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일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 줄 거예요? 그러면 나 이자는 못 주겠는데 그럼 뭐 해줄 건데 내가 남는 집 있는데 너 들어와서 살아 그럴까? 그게 전세예요 돈 주고 그냥 들어가 살아 그런데 들어가서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일남이 돈 안 주면 나는 뭘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살고는 있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등급여 등본 떼보면 부일남이야 네 수요권은 제 거죠 그렇죠 내가 뭐 하지? 그냥 이게 말뚝이라도 박아야 되나? 그렇죠? 그게 전세 제도의 맹점이에요 안 돌려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 넘기는 방법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경매 넘겨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런데 경매 넘겨가면 전세가 이걸 계약서라고 보면 부일남하고 저하고 계약서 한 장 작성했잖아요 이게 다야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서 그나마 확정일자도 받고 대학력도 갖추게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 생겼거든요 81년 이전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 그냥 계약서 한 장만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에 제가 부일남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2월 1일에 부일남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요 누구한테 막 빌려요? kb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제 안 줘서 경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요 누가 우선순위냐 그러면 제가 져요 나는 1월 1일 kb는 2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건조당을 설정했는데 건조당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져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지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그래 네가 전입신고하고 이사해 가지고 물건을 인도하면 대학력은 줄게 대학력은 전세금 안 돌려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6개월 살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70년대는 그러다가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앞서서 제가 1월 1일에 들어왔고 2월 1일에 kb가 건조당을 잡았다 경매 넘어가면 제가 우선 변제권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데 건조당하고 비슷하게 가는 권리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경매 넘기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지 인천 빌라 사기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어 빌라는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1억짜리인데 전세가 9천 1억씩 한단 말이에요 경매 넘기면 1억짜리가 만약에 5천에 낙찰이 되면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없어도 내가 다 못 건져 그런데 은행도 있어 인천은 은행도 있었거든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죠 또 세금 먼저 가져가죠 없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 속아가지고 중개사하고 다 한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동안 왜 안 생겼느냐 그동안 전세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가격은 오르면요 전세 사기 없습니다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가 오르거나 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사기를 쳐도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기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1억짜리를 1억 5천에 사기를 쳤어요 제가 그런데 2년 지나서 2억이 됐네 전세가 나 5천 더 받는데 굳이 안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1억 5천 줘도 내가 5천이 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또 문제가 되느냐 2009년에 mb정부 때 전세대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서민주구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도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하고 같이 되는 거야 내 집이 사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안방만 내 집이야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자기 거다 신발장 자기 분들도 있고 이제 전세도 그렇게 되는 거야 전세금도 다 대출 받다 보니까 80% 이렇게 나오죠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집주인들도 전세대출 도입하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못 올려요 세입자가 능력이 뻔한데 1억 올려줘 그러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 2년 동안 1억을 갑자기 1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만 원 올려줘 1500 올려줘 500 올려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집값도 낮았지만 올려줘 1억 올려줘 돈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너 월세 가면 더 비싸 그러네 기하급수적으로 대출이 불어나죠 파이가 커졌죠 금융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금리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2020년 우리 임대차 3법 계약 계신 청구권이 또 영향을 줘요 그때 줄 서서 계약하고 지금 안 올리면 4년 동안 못 올려 폭등하죠 전세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사기하시는 분들이 이 틈을 노리죠 전세 가격 폭등하고 물건이 없으니까 불안한 세입자들이 막 들어와 그냥 비싼 가격을 불러도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왜곡이 생겼고 네 번째는 전세 보증보험이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또 사기의 빌미가 됩니다 부위람이 만약에 세입자라면 처음이에요 2030이야 첫 계약을 해요 그러면 불안해요 등기부등부는 이거 뭐예요 뭐 있어 그러면 야 걱정 하지마 보증보험 가입하면 돼 너는 돈 받아 걱정하지마 아 그런가 사람들이 나만 돈 받으면 되니까 마음 놓고 하게 되죠 그런데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빵빵 터지죠 아마 올해 저는 올해가 가장 위기라고 보는데 2020년 2021년에 2021년 말까지 계약 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 되면 이제 갱신 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다 지금 또 자기가 사기 대상이 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그런가보다 타왕국 유리안대로 해서 가죠 불나도 누구지 불났네 불 구경하는데 나중에 내 집이야 우리 집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 또 그런 케이스에요 뭐 이야기 하다가 인천에 빌라에 살고 있대요 전세 너 쇠한데 너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아니래 전세 5000인데 괜찮대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 괜찮아 보험도 안 들었더라고요 이상한데 너 주인한테 연락해봤냐니까 연락 안 해봤대 야 연락해봐라 일주일 후에 연락 왔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봤는데 너 조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는 거죠 근데 신청을 하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퇴양난이고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의 허점 이런 것들까지 좀 엮이면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고 크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게 월세였다면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이 뭐 월세는 사기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월세는 돈 안 내면 되니까 안 내면 되고 사실 보증금 이라는 것도 적다 보니까 적고 이게 사실 외국에는 보증금도 없잖아요 그게 깔세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못 믿으니까 보증금리라도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전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있죠 그동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을 많이 줬죠 전세 제도가 왜 도입이 됐냐면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볼리비아하고 볼리비아 볼리비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가지고 볼리비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바본가 미국이나 유럽은 역사가 깊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걔들이 바본가 그 선진국이 왜 없지 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잖아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도 놀라고 왜 놀라냐면 매도를 계약서 쓰고 주인한테 맡긴다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있대 경매 넘긴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왜 전세가 없지 왜 월세를 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제도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 돈도 없을 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나라도 돈이 없고 건설회사도 돈이 없고 국민도 돈이 없으니까 건설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하는 게 가장 빠른데 건설회사가 돈이 있어야 뭘 짓지 그래서 이제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죠 후분양은 못하지 돈이 있어야 짓지 은행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선분양을 합니다 땅을 대출 받아 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중도금 받아서 짓고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국민도 돈이 없어 대출은 받는데 전세가 없으면 들어갈 때 대출을 받든지 한 채밖에 못하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면 이게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집값이 반 정도만 내고 내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입주해도 되고 여러 채를 살 수도 있으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서민 주관정에도 도움이 되고 왜 2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1억만 주면 집주인처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앞서서 말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알고 보니까 이게 신용이에요 고신용이 뒷받침 되는 제도가 전세인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고신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는 금융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통했지 지금 월세가 깔려있는 나라에 전세제도를 도입하면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보완 대책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지만 아무리 보호 대책이 나오더라도요 전세 가율이 높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방은 지금 정부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 구제대책 특별법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구제 안 됩니다 국토부가 생각하는 거는요 주거안정성이에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네가 낙찰 받아 낙찰 받기 싫으면 lh가 낙찰 받아서 임대인 역할을 하고 너 그냥 임대로 살아오 이 정도에요 세입자는 내 돈 언제 줘요 지금 특별법 얘기를 하시는 건데 세입자는 내 돈 내놔 이거고 국토부는 너 거기 살게 해줄게 서로 지금 다른 는 얘기하면 너도는 못 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직접 구제 는 안 해줘 피해자들은 돈 좀 주세요 제발 전세 채권 국가가 매입 하고 사기꾼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세요 국토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 서로 바라보는 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을 수는 없고요 국토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피해자 입장도 전재산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믿고 국가 제도를 믿고 들어왔는데 물론 사기꾼들이 개입을 했지만 제 생각은요 서로 좀 손해봐라 국가도 좀 손해보고요 피해자도 피해봤잖아요 사기당했으면 어차피 100% 못 건져요 무슨 사기를 당해도 조금만 건지자 그리고 선순위 은행 있잖아요 은행도 조금만 손해보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 인가요 1억 6,500 이하가 되면 5,500까지 우선 변제를 해 주는데 특별법 2년 1시 특별법이거든요 물론 국회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특별법 은 저는 최우선 변제금을 좀 올려 주자 보증금 기준을 좀 폐지하고 1억 6,500 넘어가면 무슨 죄 지었냐고 그러니까 특별법만이라도 보증금 없애버리고 서울 같은 경우 5,500이면 1억으로 해 주든 8천으로 해 주든 올려주면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정도는 받잖아요 그럼 은행이 좀 손해보겠죠 그 정도는 조금만 손해보자 은행도 피해자들이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우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선순위 갚아줘야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빼고 돈이 없잖아 저리대출 받아라고 하는데 전세대출도 이자 내고 있는데 저리대출 이자가 또 내면 젊은 2030들이 주로 피해 대상자인데 10년 20년 동안 그 이자 갚다가 청춘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정도는 해 주자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골든타임이거든요 희망고문하잖아요 맞아요 5개월 7개월 기다려서 대책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이 신청을 하잖아요 또 요건이 또 까다로워 이게 그 6가지 조건을 다 통과 해야지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또 4가지로 또 바꿨네 그 대상자를 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더 웃기는 거는요 신청을 하잖아요 시도에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하는데 75일 이내요 그러니까 두 달 반을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목 빠지지 기다렸는데 너 대상이 아니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저 같으면 진짜 찾아갑니다 국토부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드리고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서로 서로 양보하고 끝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우리 전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세가 신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용이 흔들려 전세가 위험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멀쩡한 전세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빌라 오피스텔은 큰일 났어요 지금 전세 얘기하면 정상적인 전세예요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대기업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 은퇴 준비하려고 하나 샀어 전세 맞추는데 전세 얘기하면 너 사기 가담했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인 물건이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도미노처럼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진짜 아파트는 좀 괜찮겠지만 빌라 오피스텔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지속이 되면 누가 공급을 하겠냐고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5년 10년 후에는 진짜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기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전세를 살고 계시고 전세를 빼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결국에 세입자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도 나가야지 또 다른 집을 가시는데 그게 문제죠 나가려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없죠 정상인데 사기도 아니고 그냥 한 채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보증보험 회사 허그나 서울 보증보험이나 이분들이 저는 역할을 좀 제대로 안 했다 자기 돈 빌려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 제도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있잖아요 또 첨부하는 서류들 있죠 거기에 전세 보증보험도 하나 넣자 서류 우리 중개업 개설하면 공제증서 있어야만 허가가 나오잖아요 전세 계약도 강제로 좀 넣자라는 거고요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허그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든지 권한을 주든지 허그가 이제 계약서를 보고 검사를 해야죠 집주인 정보를 딱 치면 집주인의 주택수 보유주택수 세금 체납 현황 세금 얼마나 밀렸는지 과거에 전세금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나도 OK 하면 발급이 안 되는 거고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발급이 안 되면 전세 계약을 못 하게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도 스스로 더 투명하게 자금력을 갖출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전세금의 한 30% 정도는 예치를 해라 너도 불안하니까 한 명이면 괜찮겠지만 3주택 이상 하시는 분들은 100% 다 가지고 가지 말고 70%는 네가 가지고 30%는 허그나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예치하고 이자만 받아 가라 원래 임대에는요 우리가 이제 전세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임대에는 자기 자본으로 하고 월세 받는 게 원래 임대의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아파트는 뭐 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조금 리스크가 있다 전세 가율이 높은 물건들이라면 저는 이런 예치금 제도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걸 빨리 대책을 안 만들면 다 무너져요 네 이거 안 만들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쪽에서 지금 뭐 선량한 임대인들의 전세 물건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1억이면 아파트는 전세가 5천인데 빌라 오피스텔은 9천만 원 1억씩 한단 말이에요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아서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위험하냐면 이제 세입자가 전세가 못 돌려받으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매 넘겨야 되잖아요 소송해 가지고 강제 경매 넘기는데 어차피 전세 가율이 높으면 못 받아요 선순위 건조당이 있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래도 30% 정도 예치를 하고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액 그 정도 금액만 받아도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전세가 없어질 게 아니라면 어떤 전세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를 좀 둬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제2의 빌라왕 제2의 건축왕 같은 진짜 나쁩니다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2, 3년 기다려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세 한 번 더 살고 집 사야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전세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집은 보험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냐 2년 후냐 3년 후냐는 다른 얘기죠 지금 필요하냐고 그걸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만약에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3년 동안 안 오를 수도 있고 금리가 또 올라서 대출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정도 금리 또는 소폭 더 올랐을 때 그 정도 대출이자를 3년 정도 내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를 물어보고요 괜찮아 필요하고 자금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가격 하락폭을 좀 봐라 저는 지금은요 이게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하락 게임이 끝났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뭘 보냐면 지역별로 이제 하락폭이 다 달라요 물건도 다르고 아파트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가치라고 해서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에 브랜드 다 좋죠 다 좋은데 현재 가격에 현재 가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물론 개발 호재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은 좀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중심지는 늦게 마르죠 외곽부터 먼저 마르죠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차고 이렇게 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물다 만약에 비가 3년 동안 안 왔다 오다 안 오다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중심지도 남아 있을까요 마를까요 마를 수도 있지 언젠간 마르겠죠 언젠간 마를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강남도 떨어진다 강남이 안 떨어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데 단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빨리 오른다 그래서 그게 좋은 지역이거든요 상승폭은요 인천이나 강남이나 10년 5년 상승폭을 한번 보세요 2017년에서 물론 오르는 게 달라요 강남은 2017에서 2021년까지 꾸준히 올랐고요 물론 약간 이런 건 있었지 등락은 있었는데 인천은 안 오르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끝점과 끝점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올랐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강남 집값이 비싸니까 가격만 보면 절대값은 오르니까 같은 10%가 올라도 같은 20%가 올라도 체감은 다르죠 이미 하락 게임이고 1차 하락은 끝났고요 이제 2차 하락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2차 하락이 오면 마지막이에요 2차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1차 하락과 다르게 2차 하락은 다음 상승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2차 하락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기회를 좀 노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외곽 지역들이 먼저 떨어진다고 했는데 먼저 가물다고 했는데 빠지고 나면 더 가물 게 없잖아요 그럼 송도나 동탄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 거기도 이제 위치마다 다르더라고요 역 주변에는 그나마 고점 대비 한 20 30% 떨어졌다면 역 떨어지고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곳들은 50%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직장이나 무시하고 물론 직장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무시하고 산다면 저는 차라리 동탄이나 송도나 좀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고점 대비 50%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50% 떨어지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떨어진 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많이 떨어진 지역이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는 좋겠다 직장이나 교육 빼고 우리 애 공부 너무 잘하는데 상위 0.1% 수제야 그러면 학군 좋은 데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빼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반대로 지금이 이제 w로 본다면 1차 하락에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2차 하락이야 2차 하락이 하면 끝이잖아요 다음에 올라갈 일 남았잖아요 그럼 2차 하락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2차 하락은 달라지죠 이제 물이 차잖아요 중심부로 가야 되겠네요 2차 하락 때는 중심지로 들어가야죠 어떻게든 왜? 2차 하락 정도 왔다면 다 빠졌어 송도 빠지고 동탄 빠지고 서울도 빠지고 강남 빠지고 다 빠졌다 그러면 어디? 그럼 당연히 좋은 데 들어가야죠 왜? 2차 하락 때는 여기가 먼저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1차 하락 때와 2차 하락 때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이 1차 하락으로 본다면 지금은 좀 먼저 떨어진 데를 많이 빠진 데 가서 입자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2차 하락인데 똑같이 50% 강남이 40% 빠졌다면 그때는 40%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 좀 굉장히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플렉스벌하게 좀 보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강남이야 죽어도 강남이야 물론 돈도 많고 돈이 엄청나게 100억 있고 현금 100억 있고 대출 안 받아도 되고 나 20년 살 거야 그럼 강남 들어가서 살다가 10년 후에는 다 올라가겠지 그런 분들 아니라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빠진 것들이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할 때 어떤 식의 매수 형태가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청약시장도 사실 좀 많이 죽어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가점이 높아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문양도 많고 그래서 청약이냐 아니면 급급매를 노리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저는 그 질문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왜 한계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좋은 거 다 해야죠 그러니까 청약은 경쟁력이 있는 곳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안 됐죠 가점도 안 나오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나 아무 그냥 막 하면 안 되겠다 청약은 저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첨이 안 되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왜 아무거나 사냐고 넣고 나서 어떡하죠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막 상승장일 때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 좋은 걸 사면 2억이 오르고요 좀 안 좋은 걸 사면 1억 올라 그러면 그림의 떡보다는 그냥 1억이라도 먹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가자 그럼 3기 신도시나 서울에 좋은 입지에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 그런 데는 노려야지 떨어지더라도 물론 경쟁률이 높겠지만 계속 집어넣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계속 넣어야 되고요 미분양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뭐지 왜 미분양이 났지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작년 12월 1월 둔천주공이 사실 미분양이 날 물건이 아니잖아요 입지 좋고 대단지 가격도 전용 8사가 13억 대 일반 분양이면 그걸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는 그때도 저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막 댓글이 달려요 이 투기꾸나 13억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는데 둔천주공 전용 8사가 13억이 비싸냐고요 지금 조합원 물건 17억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도 그러니까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문제야 시장이 문제였잖아요 12월에 공포 분위기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갔잖아요 장위자이도 그렇고 그런 물건들은 물건은 좋은데 시장이 문제라면 시장은 얼마든지 바뀐다 올라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시장이 영원히 죽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미분양은 잡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얼마나 좋아요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분야가 상한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무조건 낮아야 된대 주변 아파트가 10억이면 7억이 돼야 된대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새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입주연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주변 아파트가 10억이면 이 새 아파트는 12억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분야가 상한제를 눌러서 우리가 7억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조건 저렴해야 된대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비슷해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둔천주공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 분야가 상한제 가격이 낮은 데 익숙하다 보니까 13억도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입지가 안 좋고 날로 아파트거나 분양가가 지나치게 고분양가 미쳐 주변 시세가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천만 원인데 애는 평당 2천이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도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런 아파트들 과거에도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10년 걸렸거든요 그거 최근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임장 한 번 시간 나서 한번 가봤어요 아직도 큰 평수들은 분양가 회복이 13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돼 우리 화폐가치 하락이 아무리 반영이 돼도 집값이 2015년에서 2021년 그렇게 올라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좀 가리자 미국 같은 경우 금매물 또 금매물 좋죠 당연히 좋은데 금매물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금매물 기준이 도대체 얼마야 계속 내려가면 좋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야죠 저는 고점 대비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30% 정도면 필요한 사람들은 해도 괜찮겠다 가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30%면 이제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샀어요 8억 갔어 8억 5천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8억 7억 가다가 또 8억 가다가 이제 2차락이 와요 6억까지 빠져 그럼 난 얼마 손해봤어요 1억 손해봤죠 투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너무 하이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100% 리스크 없는 투자는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건 없죠 사실 그런데 그것도 리스크지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것도 사실 리스크야 그래서 현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면 골드빠라도 가지고 있던 거야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매물도 저는 고점 대비 30% 정도라면 최악의 경우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 정도 손실은 저는 감당할 수 있겠다 빠져도 조금 빠지고 만약에 회복한다면 올라갈 확률은 높으니까 7억에 샀는데 6억으로 떨어졌어요 10억짜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큰일 났다 5억이나 4억으로 떨어지겠다가 아니라 이제 2차 찍었구나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구나 그때 팔면 이제 최악이죠 그런데 또 그때 파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수 있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2차 하락이 올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돼 2차 하락이 오면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산으로 갈 때가 됐다 우리가 산투 올랐다가 다음 산으로 가면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내려갔다가 골짜기 지나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골짜기다 나는 인식을 하고 버티셔야 되죠 오를 때는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상급지로 간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2차 하락 오면 집어던져 무주택으로 가야겠다 그때 무주택으로 가면 최악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2차 하락도 시그널이 좀 있어요 보도자료 보면 보도자료 내용이 다 있잖아요 왜 이 정책이 나오고 전세 대출 또 보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지나치게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 아주 충실하죠 원희룡 장관이 작년 7월인가요 8월에 뭐라 그랬나요 대책 나올 필요 없다 더 떨어져야 돼 뭐 pir 막 이야기하면서 몇십 프로 더 떨어져야 돼 그러는 분이 3개월 몇 달 후에 왜 규제를 풀었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죠 왜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그게 메커니즘이고요 원희룡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풀어요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규제해요 규제하고 윤석열 정부가 규제 안 할 것 같아요 집값 폭등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무섭게 규제할 것 같은데요 규제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보는데 빨리 풀렸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지역 다 풀어줬는데 원래 천천히 떨어졌으면 지방 풀고요 수도권 투기 지역 풀고 투기 과열 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 제일 늦게 풀고 서울도 노도강부터 풀고 원평구 풀고 관악구 풀고 소위 강보기를 했겠죠 마용성 늦게 풀고 마용성 풀어도 이렇게 보는데 다 풀어버리고 강남 3구 용산구 남겨뒀죠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크죠 용산구 제 생각에는 폭락하지 않느나 용산구 송파구 먼저 풀릴 것 같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그래도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쟤들 풀어주면 저거 돈 또 많은 쟤들 풀어주면 또 풍선효과 생기고 내가 살고는 있는데 풀어주기 싫은 지역이에요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는지 보면 왜 풀리느냐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조금 떨어져서 안 풀어져요 서초구 강남구가 규제 지역에 풀렸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mb정부 때 2009년에 규제 지역을 풀어줬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빼고 다 풀어줬어요 서초구 강남구는 2011년에 풀어줬어요 2년 걸렸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변수가 많지만 서초구 강남구가 안 풀리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서초구 강남구는 풀려야 바닥에 2차 하락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토지거래가 당연히 풀릴 거고요 dsr 규제도 지금 특례보금자리 또는 전세 사기 대책에 포함이 돼서 특별한 사안에만 풀어주는데 2차 하락이 오면 저는 dsr도 공격적으로 풀 것 같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풀리느냐 dsr 풀리느냐를 반드시 봐야 되고 마지막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위급할 때 마지막 카드가 2013년에 빈대서 집사랑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세특례법 99조 2항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는 거죠 그거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다 나왔네 이제 원희룡 카드 없구나 그게 나오면 정부도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다 해줬어요 이제 살아 그렇죠 그 시기가 바로 안 와요 기다리고 막 줄다리기 하고 하다가 집주인들이 한 번 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페닉셀 나오죠 줄다리기 졌으니까 게임에서 졌죠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하락폭이 크죠 국토부가 개입을 하죠 그런 규제들이 풀렸다 이제 다 나왔네요 2차 하락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갔다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분들은 그때 들어가도 되고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좀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겠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13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2014년 15년에 들어갔는데 14년 15년에 들어가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에요 바닥이 왔을 때 들어가느냐 조금 더 떨어지는 칼날을 보고 반등 칠 때 들어가느냐는 본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2016년에 들어가느냐 15년에 들어가느냐 14년에 들어가느냐 또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19년 20년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문제인데 저는 과거 연도를 보면 한 2015년 정도 15년 16년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1차 하락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선 들고 있다가 1주택자 1주택자는 좀 들고 있다가 추가 하락이 온다 그러면 너무 겁내서 무주택자로 가진 말고 그거 안 되죠 1주택은 파는 게 아니라니까 우선은 뭐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좋은 걸 갈아타든지 가지고 있다가 아까 2차 하락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한 개를 더 늘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2차 하락이 왔을 때 늘려야 되나 지금 1차 하락이 왔을 때 2개는 늘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1개는 보험삼아 가지고 가잖아요 아쉬울 게 없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격이 올라 1차 하락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대세 상승이야 그럼 1개는 가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걔는 올라가겠지 걔마저도 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개 샀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1개는 가지고 가다가 1차 하락 말고 2차 하락에 정부가 그런 규제를 풀고 하면 이제 다음 산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 허리끈 졸라매고 등산화 끈 매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뭘 사느냐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금이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팔고 똘똘한 채 강남으로 갈아타든 아니면 미분양 같은 거 나면 3기 신도시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거 미분양 몇 개 사도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좋은 걸 선택하면 되겠다 절대 법칙은 없잖아요 저는요 입주할 생각이 없어요 신도시 싫어요 아니 투자가 어디를 투자하든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 목적이라면 물론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저는 3기 신도시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2030들한테는 이번에 아직은 안 바꿨지만 실거주 의무도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과거에 신도시가 실패한 적도 없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기 신도시도 그랬고요 1기 신도시도 그랬고 동탄 신도시도 발표될 때 집값 과열될 때 발표되고요 애들이 이제 분양하고 입주할 때 꺾여요 그래서 그때 막 미분양도 나오고 마이너스피도 나오거든요 그때 샀던 분들 소위 말해서 줍줍하시면 그게 진작한 줍줍이잖아요 줍줍하신 분들 다 재미 보셨죠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니까 집 하나는 가져가고 2차 하락 오면 저는 그때 줍줍해도 늦지 않다 좋은 기회 굉장히 많다 제발 조급해야지는 말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2030분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너 줘야 되고 내 인생 이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노무현정권 그때 올라갈 때 이때 끝냈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때 끝내고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끝내고 나는 그냥 멋지게 살아버릴 거야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질렀는데 이제 막 꺾였잖아요 대출이자 내고 힘들고 하다가 손절매도 해야 되잖아요 물리면 진짜 좋은 기회 왔을 때 많이 못 잡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다리면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달렸지 내가 너무 오버페이스 했구나라는 걸 후회를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우선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라 선택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5주택이면 두세 개나 가져가고 그런데 팔리지가 않는 게 문제인데 금리나 0.25 될 때 한 번 큰 폭의 반등 온다니까 그러니까 연말이나 한 번 올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하나 안 오면 내년 상반기에 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빠르게 모는 분들은 가을에도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을이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올 거니까 미리 베팅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굳이? 네. 굳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왜 그래야 되죠? 올해 시한부야. 올해 살고 난 내년에 없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다두택자분들한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유세를 어쨌든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보유세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버티면서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상황을 좀 보자 작년 말보다는 금리도 좀 내려갔잖아요 금리도 실질금리들도 조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이제 팔 거 파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또 해야겠죠. 또 2차 하락기가 만약에 또 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옮겨가지고 그럼요.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지. 한 방에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도 한 번 투자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갈아타요. 빌딩도 하나 사가지고 계속 가지 않잖아요. 뭐 한 5년 10년 가지고 가다가 또 리모델링도 하고 팔고 다른 거 갈아타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 우리 인생 숙제 같아요.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 물론 죽을 때는 아니고 한 70까지는 70까지는 계속 머리를 쓰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한 번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게 참 부동산 투자가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죠.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진짜 저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다가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세상에 쉬운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세상에 쉬운 거 절대 없고요. 세상에 공짜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뭔가 좀 저렴하거나 이거 너무 좋은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좀 차갑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부일람이 투자 잘한다고 해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저는 달란트 그릇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데 그게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요. 작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데 모든 운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받아들이자. 최선을 다하고 그건 운에 맡기고 받아들여야지. 친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각자 인생 있잖아요. 같이 투자했는데 내 친구는 얼마 벌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친구가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걸 또 얻을 수도 있죠. 친구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공부 못할 수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석군 천 가지 고민 만석군 만 가지 고민. 자산이 많을수록 고민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많으면 엄청나게 행복하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어당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나치게 무리해서 이렇게 오브슈팅 하면 또 그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이잖아요. 주사는 건물 몇 개 있는. 건물 몇 개 있는 사람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기준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뭐 하는 게 다 쉬워 보이고 그럼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남이 내 인생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발. 남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잘 챙기자. 그럼요.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